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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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요. 우리나라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한 번씩 검토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 보잉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요즘에 실제로 그러면 항공주에 대한 관심 많으세요? 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은 또 굉장히 뜨겁죠. 아무래도 최근에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히 이제 낙폭이 조금 컸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조금 이용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실적 하면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예, 뭐 3월 이후에 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항공주 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워렌 버핏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렌 버핏이 이제 3월에 델타항공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4월에 이제 그걸 또 다시 다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때 손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이제 항공주가 좋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뭐 따라들 많이 손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조금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0년대에도 한 번 항공주로 조금 실패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워렌 버핏하고 항공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뭐죠?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 게 이게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애플을 담았을 때가 아마 그 단가로 치면 한 160달러 정도 선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폰 6 나왔을 때였었는데 아이폰 6가 좀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달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 끝났다 시댁 갔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의 5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항공주 이야기에 돌아가서 이게 워낙 항공주가 많으니까 보잉,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게 각각의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네,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짚고 나아가야 될 게 며칠 전이었죠. 8월 9일날 미국 교통안정청의 발표에 따르면 83만 1789명이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서 굉장히 항공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79만 명 정도가 탑승한 적도 있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89만 명, 83만 명 이후에 뭐 어제랑 그저께는 50만 명대를 좀 보이면서 약간 주가가 조금 뭐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뭐 이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안정청에서 매일 같이 이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전날에 이제 탑승객 수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탑승객 수가 한 100만 명 정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 항공주에 대한 인식이 더 바뀌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매일 보일 수 있다고요? 예예. 여기 교통안정청에서 들어가는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미국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니까 www.tsa.gov 이걸 치면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항공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꽤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현재는 뭐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 8월 13일 그저께죠. 기준으로 이제 항공주들의 연초 대비해서 YTD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보잉이 마이너스 46.14% 델타항공이 마이너스 50.26% 아메리칸항공이 5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속절없이 시원하게 빠졌는데요. 각 기업들이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인해서 항공객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적게는 한 2조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8조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뭐 시가총에 한 21조 되는 델타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에 한 8조 원 되는 아메리칸항공이 있습니다. 사실 두 기업은 여객기 수송 위주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두 기업 다 뭐 매출의 90% 이상이 여객기 수송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시가총에 3조 4천억 하는 대한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얼마 전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화물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델타나 아메리칸항공 모두 화물 부분은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 내 화물칸만을 이용해서 수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객기가 뜨질 못하니까 이런 화물 운송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객기 내에도 물류를 막 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조를 해가지고 수익성 극대화를 좀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항공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2분기 한 90% 정도 매출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게 미국에서 화물항공은 UPS나 아니면 페덱스가 직접 비행기를 갖고 본인들이 수송을 하다 보니까 화물을 굳이 이런 뭐 델타항공, 보잉, 보잉은 아니겠죠.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이런 애들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약간 사업 구조가 하긴 다르네요.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델타항공이나 아메리칸항공의 어떤 주가를 우리가 전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들이 몇 명 탔는지 여객 수요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국무부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지난주 정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발생자 수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승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델타항공이나 아메리칸항공의 주가는 조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가 얼만큼이 이제 매출이 줄었는지를 보니까 아메리칸항공도 89%, 델타항공은 94%면 이건 뭐 일 못한 거네요. 그냥 일 못한 거고.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하루에 한 200만 명 이상의 탑승객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거의 직후에는 이제 뭐 한 10만 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기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매출이 뭐 그대로 다이렉트로 감소를 할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행기를 좀 수월하게 탈 수가 있게 되고 비행기 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그만큼의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잉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잖아요. 이제 방산 부분도 있고 737 맥스 기종에 아직도 승인 안 나고 있는 거 보잉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잉은 사실은 이제 뭐 여객기도 여객기 그 여객기 제작도 제작이지만 방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민간 항공기 생산은 얼마 전에 737 이슈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6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75%나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에 6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10%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보잉의 경우 민간 항공기 생산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19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300불 때 중반쯤에서 이제 뭐 최저점이 이제 89불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민간 항공기가 사실은 문제가 됐지 방산 부분이나 다른 사업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반등이 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뭐 지금 정도 가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 하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뭐 GE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업들이 좀 파산을 하거나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보잉도 조금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잉의 좋은 폐업을 걱정하시는 투자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잉이 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기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이제 그런 이제 항공기랑 전투기 이런데 그 뭐 종사하는 이제 종업원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뭐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이거를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지원금도 이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사실 보잉이 그걸 좀 거절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그걸 지원을 받으면 이제 그 미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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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당을 늘릴 수가 없다든지 자사 주매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대신에 이제 요새 워낙에 이제 회사체 시장이 핫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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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 미국의 회사체를 발행을 해서 뭐 220억 달러 한 26조 원을 한 4에서 6% 정도로 채권 발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완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보잉도 마찬가지고 2분기에 그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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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항공 산업 자체가 지금 당장 이제 뭐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가 않고 바로 회복을 할 수는 어렵지만 길게 본다면 언젠가는 회복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럼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동안 어떻게 버티느냐가 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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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그런 기관들을 좀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메리트 있는 그런 이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종합해 주시면요. 네.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항공 산업의 특성상 항공 산업에 관련된 종사 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미국의 실업자 수도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종사 자수들 때문에 쉽게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 같지 않고 그렇죠.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뭐 코로나가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지금 체력을 비축해 놓는 과정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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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도 그렇고 이런 항공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쌓는 데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에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했으니까 내일 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버티는 시간을 조금 지난 다음에 이들이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노리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탑승객 수를 볼 수 있는 사이트와 코로나 이제 뭐 확진자 수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이런 기업들에 좀 접근을 한다면 뭐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저도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tsa.gov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규명투자 글로벌 주식영업실 미국 주식전략팀 김현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군문이 530 글로벌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켓은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